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라이스냐 레이스냐 긴말 필요 없이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실게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냐 레이냐 제가 기가 막히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자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고1학평이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어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했었는데 그죠? 그 리터링이냐 리턴드냐로 그죠? 그 여러분들마다 푸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바로 해설을 들어갈 테니 여러분들이 시간 쓰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쓰세요. 저를 좀 멈춰놔.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다시 켜주시면 저는 바로 해설을 들어가고 있겠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맞춰야 돼. 근데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제 설명 듣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맞춰나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일단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The writer is frequently omit by mistake or on purpose information that lies 또는 lays beneath the statements they make.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멈춰놓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풀어봤나?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풀고 나서 나를 봐주시는 거야. 알겠죠? 나랑 같이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미리 풀고 있어야 돼. 정답을 하나 정해놔야 돼요. 정했어요? 응. 여러분들 정할 때까지 나 시작 안 해. 정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정했네. 좋아요.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The writers. 그 작가들이야 작가들. 작가들은 frequently가 빈번하게 거든? 작가들은 빈번하게 omit 한다 그랬어요. omit. 이게 동사인데. 뭔 뜻이 이게? 그렇지. 생략시키다야. 또는 생략하다. 오케이? 그러면 작가들은 빈번하게 생략한다 이거예요. 근데 by mistakes or on purpose 그랬죠? by mistake 하면 뭐냐 이게? 실수로지. 또는 on purpose는 뭐예요? on purpose. 일부러 이런 뜻이요. 일부러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작가들은 빈번하게 실수로든지 일부러든지 간에 생략을 시킨단다. 그러면 뒤에 뭘 생략시키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 그게 information 이거예요. 그러면 작가들은 빈번하게 정보를 생략합니다. 이거야. 근데 정보라는 명사다면 됐나왔으니까 뭐예요? 수식이겠지? 그러면 정보는 정본데 lie 하는 정보냐? lay 하는 정보냐 이거야. 근데 계속 갈게요. beneath the statement they make. 그랬어요. statement가 뭐예요? 진술이야. 자 그럼 진술. 이건 품사가 명사겠죠? 근데 명사 다음에 또 주동이 나와있는 상태니까 역시 수식이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영어에서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용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수식이야 수식. 그럼 어떻게 돼? 진술은 진술인데 그들이 하는 진술이죠. 여기서 돼 있는 작가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작가가 만들어내는 그 진술 아래에 lie 하는 또는 race 하는 그 정보를 작가들이 빈번하게 생략한다 이거라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lies가 뭔 뜻입니까? lie. 말해보세요. 뭔 뜻이야? 그렇지. 일단 눕다는 뜻도 있고 또. 사람으로 치면 눕다인데 눕다 말고요. 그렇지. 놓여있다. 오케이. 눕다 놓여있다. 근데 반면 race는 뭡니까? lay. 그리고 눕히다. 또는 뭔가를 놓다야.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수식받는 명사가 정보란 말이지. 그러면 정보가 눕다 또는 정보가 놓여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정보가 눕히다 또는 정보가 놓다. 이게 맞아요. 지금 상황이. 뭐가 맞는 것 같아? 자 봐봐봐.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진술 아래에 사실 눕다는 아닐 거 아니야? 일단 눕다 눕히다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결국 작가가 만들어낸 진술 아래에 놓여있는 정보라고 하는 게 맞아? 놓는 정보라는 게 맞아? 어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뭐 놓는 정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수식받는 명사가 정보라는 거는 이제 정보가 주체야. 그러니까 라이하는 주체. 레이하는 주체가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가 라이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레이하는 거야? 정보는 라이하는 겁니다. 그잖아. 정보가 놓여있다 그러지 정보가 놓는다고 안 하잖아요. 정보가 뭔가를 놓니? 아니잖아. 정보는 놓여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놓여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한 번 해석 들어갈게요. 예쁘게. 자 작가들은 빈번하게 실수로든 일부로든 자신들이 만들어있는 진술 아래에 놓여있는 그 기저에 깔린 그 정보를 생략시킨다 이거야. 뭐만 얘기했죠? 내가 작가로서 정보를 기저에 깔린 정보를 다 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독자가 유추하도록 뭔가 적당히 생략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뭐다? 라이 쓰다. 맞췄다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찍어서 맞춘 게 아니라 알고 맞췄다 손 들어봐요. 아우 잘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저는 뭐 할 거냐? 일단 이거 정리 한번 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라이 라이가 뭔 뜻? 그렇지. 눕다 또는 놓여있다 자 라이의 3단 변화가 중요해 라이의 3단 변화 한번 읽어보세요.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세 번 시작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그냥 무작정 하세요. 시작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잘했어요. 자 눕다 놓여있다 이런 뜻이요.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눕다 누웠다 얘는 이제 뭐가 돼?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레이 레이가 동사 원형인 경우에는 뭐냐? 어? 그럼 딱 보면 좀 겹친다. 그죠? 그럼 레이 같은 경우가 누웠다 놓여있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레이 자체가 동사 원형으로 쓰여가지고 무슨 뜻이 될 수 있다고요? 눕 피다 또는 뭔가를 놓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야. 그럼 레이의 3단 변호가 뭐냐? 레이드 레이드 예요. 한번 해볼까요?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 세 번 시작!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 잘했어요. 됐니? 어 선생님 아 근데요 이 라이가요 저는 제가 알기로 거짓말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다는 어디 갔어요? 그 거짓말하다는요 똑같이 라이긴 한데 3단 변호가 다릅니다. 자 거짓말하다 여러분들 알지 않나? 거짓말 3단 변호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라이드 라이드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어 거짓말하다 거짓말했다 얘는 과거분사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눕힌다 또는 놓다 얘는 눕혔다 또는 놓았다 얘는 눕혀진 놓여진 과거분사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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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눕다 놓여있다란 말이랑 거짓말하다라는 말은 자동사냐 타동사냐 자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없는 동사라고 말하고요 타동사라고 하는 건 적어도 안에 목적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눕다 놓여있다 같은 경우는 뭐뭐를 눕다 뭐뭐를 놓여있다 벌써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을을이 안 통해요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자동사라고 합니다 얘 자동사야 자동사 거짓말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뭐를 거짓말하다 이거 아니야 그러잖아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나는 뭐뭐를 거짓말했다 을을이란 말을 안 붙이거든요 거짓말하다는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거 근데 이거 자동사예요 자 반면에 눕히다 놓다 같은 경우는 뭐뭐를 눕히다 뭐뭐를 놓다 말이 잘 되죠 을을이 통하잖아 그럼 얘는 뭐다? 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타동사 알겠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참고로 이제 자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pp 수동태가 안 됩니다 반면에 타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 비동사 pp가 가능해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일단 요 의미의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접근해도 돼 여기 보시면 아까 정답이 라이스였잖아 만약에 레이스를 쓸 거면 이게 뭐뭐를 눕히다 뭐뭐를 놓다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려면 레이스 뒤에 목저어가 있었어야 돼 뭘 눕히는지 뭘 놓는지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비니스는 전치사거든 전치사 덩어리는 문장성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저어가 없는 상황이야 따라서 자동사 라이스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좋아하세요 여기까지 끝 여러분들 오늘도 어때요? 쫀쫀했죠?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케이스트 하나씩만 잘 따라오셔도 제가 여러분들 실력이 팍팍 올라갔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주자주 봐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저랑 댓글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